띄워 금지 띄워 금지 띄워 금지 띄워 금지 띄워 금지 떼창이랑 띄워 중에 띄는 게 싫어 떼창이 싫어 빨리 싫어 하나 띄워 내 노래만 듣기 내 노래만 듣기 내 노래만 듣기 나는 내 노래만 듣기 내 노래만 듣기 내 노래만 듣기 내 노래만 듣기 나 눈이 안 좋아 노래 랩 파트 다 없애기 배고픈데 배달 안 시기 랩 안 쩌지기 랩 파트 없애기 낫지 랩 파트 없애기 낫지 너는 랩이어야 되는데 진짜 싫은데? 랩 안 쩌지 얼마나 짜증나 노래 랩 파트 나 배고프면 안 돼 나도 배고프면 안 돼 멘트 없이 콘서트 물 없이 콘서트 오우 멘트 없이 콘서트 나도 멘트 없이 콘서트 물 있어야 되지 않아? 울 있어서 물이 있어야 되지 않아 멘트 없이 슛 시간 없어 미쳤어 빨리 가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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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 뷰 찍고 100원 정납 1억 지금 받고 백회 프리지 어머머머 나는 100원 먼저 일단 정산 받을게 M뮤비 1억 뷰 찍고 100원 정산 받을게 돈을 선택할 거네 1억 지금 나중에 1억 뷰 나오면 100 넘게 돈을 받아 그래도 백회는 조금 아쉽다 당연하지 뭐야 개 배트러웠어 무반조로 노래하는 건 괜찮지 이건 뭐 무반조로 춤은 나쁘지 않아 노래할게요 무반조로 춤 진짜? 어 무반조로 춤 나 차라리 무반조가 더 편해 나도 나 말해 나 원래 바짝 없는 거 제일 좋아 많이 한대 1년 내내 헤비 메탈 1년에 클래식 클래식은 뭐야? 막 좀 어려워 뭔 소리야 아 그 헤비 그리고 뭐야? 아아 헤비 메탈 뭐야? 아아 아아 여기 이제 여기야 야 진짜 이거야 너 완전 헤비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클래식 나도 클래식 지금 왜 그러겠다 마이크 없이 무대하기 어 나 조명 없이 할래 어? 어? 마이크 없이? 안은 아 조명 없이 조명이 없이 안 되지 야 노래만 들어가면 되지 마이크 크게 하면 되지 내 목소리 크면 되잖아 어? 어떻게 해? 조명 없이 하면 우리가 안 보이잖아 그래 집중돼 목소리 집중돼 목소리 집중돼 아 그래 목소리 집중돼 목완전 1년에 12번 컴백 1년에 12번 컴백 1년에 12번 컴백 2년마다 한 번씩 어 일단 올해는 12번? 그래 12번 12년에 한 번씩 매달 매달 컴백하는 거지 1년에 12? 어 왜 따라서 언니 여기 마치면 전석 스탠디 콘서트 댄스곡 금지 지정석 댄스곡만 부르기 어?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 댄스곡 금지 댄스곡 금지 재미없어 심성어 에이 춤춰야 돼 우리 퍼포먼스 상의야 좀 그만해 평생 나는 리듬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흥글거리기? 흥글거리기 나 무슨 뜻이야 나 리듬 없이 무슨 뜻이야 흥글거리는 무슨 뜻이야? 흥글거리는 무슨 뜻이야? 호비 이거 그 우기가 잘하는 내가 흥글거리는 흥글거리는 매일 같은 노래 생애 딱 한 번 후회 없는 공연하기 어? 나 이거 좋은 거 같아 매일 같은 노래 참 한 번 후회ем 자, 나 모기 못 잡으면 진짜 너무 싫어 나는 앵 나 목이 못 잡으면 진짜 너무 싫어 모든 노래 가사 삐쳐야 돼, 모든 방송 멘트 삐쳐야 돼. 나 방송 멘트 어차피 한 말이 별로 없어. 그러니까. 어차피 나 한 말을 못 나가. 그렇지? 이거 가사가 삐쳐야 되면 어떡해. 나도 말. 말. 강남스타일의 톰보이. 톰보이의 강남스타일. 톰보이의 강남스타일이 더 좋을 것 같은데? 그래. 그래, 나도. 예, 응, 참. 톰보이. 뭐야, 뭐야, 뭐야. 언니 왜 쳐서 갑자기 박혔어. 언니 왜 한결 바꿔! 끝! 와아악! 와아악! 예, 아, 톰보이. 아, 아. 아, 아.